아,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걸리가 다냐, 응? 아, 오빠, 아, 해. 넌 나한테 제발 신경 끊어라.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. 씨. 여전하구나, 니들. 아, 경호오빠도 이거 먹어. 오빠는 내가 챙겨줄게. 고마워. 어, 경호오빠. 근데 우리 선물을 안 사왔어? 야, 이... 야, 경호가 무슨, 원래 왜 선물 사러 갔냐? 미안하다. 급박에 오늘라고 제대로 챙기질 못했어. 대신 내가 밥 한 번 살게. 야! 아, 이 냄새가 우리 기초도. 아, 막걸리를 오늘 많이 많이 쳐서 그런가? 아, 기초도 안 해! 아, 아,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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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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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감사합니다.